봉준이 형 성대모사 있어요? 빈투 얼음물정 똑같애 미친새끼들인가? 아 맞다 유예디님 오늘 하루에 한 개 할 수 있어 어? 유예디님 따... 따윈아 안감았는데 시발 아잉? 감스트 철구 형님도 있어요? 철구랑 짭구랑 대화하는 거 막말로 짭구님 짭구님은 제 짭이에요 아닙니다 짭구님 막말로 족구 형님 때문에 제가 방송했습니다 걔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말투는 비슷한데 이 통이랑은? 그 다음에 요즘에 폼 좋은 보성이는 아 여러분들 어 보성이 요즘 납방도 하니까 어 그건 맞잖아 인정? 아 네 저도 있어요 근데요 너? 너 컨텐츠 많이 준비했을 때 아 형님들 아 우선 지금 갱구리 왔어요 근데 오늘 컨텐츠 진짜 많이 준비했는데 나는 딱 3천명만 보면 돼 3천명만 아 됐다 아 그 다음에 요즘에 내가 하는 거 성대모사 맥킴이 성대모사인데 아 존나 이거 디테일 아 이거 안보여가지고 못하겠는데 이거 아 이씨새끼들아 갖고 얘기하지 말라고 아 이거 못하긴 안보이고 너무 안보이는데 아 미안합니다 이거 안보이는데 근데 보면 존나 따라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 예전에 대륭남님 코로나 한참 터졌을 때 맨날 화면이 이래 컴퓨터 보면서 야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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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무슨 말인가 뭐 지금 한국에서 호환성에서 2-3천명이 있다는 거거든 근데 지금 지금 엄청난 상황이야 어 이거만 잘 찍어 야 진짜 이걸 따라하는데 와 야 진짜 딱 앵글이 딱 이 앵글이야 이 앵글 이 앵글 이 앵글 이 앵글 이 앵글 로렌 로렌 목소리가 작아 로렌이 나한테 이제 카메라 볼 때 정색할 때 로렌 캠은 이래 그 다음 노래도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? 아 모르겠다 옛날에 갓성어는 베트남에서 왜 왜? 왜 노우머니 얘들아 나 집도 사기 당했다 노우머니 플리스코 인다든지요 삼영이 식당 가서 아프리카 TV 찍는데 생방 하면 안 됩니까? 아 알겠습니다 쇠자님? 쇠자님 이거잖아 야 얘들아 으이 저거 잘하네 그래 먼저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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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잘하네 니가 더 잘하네 해봐 야 오늘 누구 나왔냐? 어 잘하네 아니 성대보사도 딱 그쪽 감성만 하네 인호형, 인호형 같은 경우 인호형은 좀 약간 진짜 힘들죠 여러분들 인호형은 인호형이래 내가 인호도 예전에 했었는데 인호는 그냥 게스트 방송할 때 그냥 이건 있어 음.. 아 이거 입이 좀 약간 혓바닥에 딱 내밀어 펌프리카는 쉬워요 최대한 목소리를 깔고 앞머리를 넘기면서 저번에 철국항 해가지고 이번에 펌프리카 철국 직행 세트 나왔거든요 근데 와따 지금 대박나가지고 형님들 아까비아깝소? 로이 저 우는거 진짜 10년동안 아프리카 목소리 잡아가야돼 그지같은 소리 스무스하게 가가지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울었다 진짜 그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진짜 그때 패딩 생각해보면 사람들만에 와가지고 눈물났다 파키요? 파키는 어제 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요즘에 시청자가 좀 떨어졌다고 스트레스 봐도 기훈이는 그냥 전화통화 목소리 형님! 어 기훈아! 형님 이거 되구냐고 저거 이렇게 저거 이렇게 형님? 뭐라는거야 미친새끼야 여러분들 분명히 계속 가다보면 한두개는 더 재미없어지고 분위기 최창납니다 여기서 딱 끝내는게 맞는거 같아요 이리와 함께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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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